네, 오늘의 시그널은 뉴로 메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요즘에 그냥 상승 N자 가지고 계속 계속 해먹고 있는데 지금 몇 개인가요, 지금? 라온텍, TNL, DR텍, 휴비츠, 그리고 파마리서치, 어제 지니언스까지. 다 성공했어요, 지금. 지금 몇 개, 거의 10개가, 10개, 퓨런티어도 있었죠, 퓨런티어. 죄다 지금 다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올려면 10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주 재미가 쏠쏠하죠. 거의 비슷한, 무슨 느낌인지 느낌이 다 비슷하죠. 일단 대충 느낌을 봤을 때 지금 뭔지 알 수가 있죠. 고점을 돌파하고 약간 눌림목에 공략해서 다 먹은 거, 지금. 뉴로메카도 일단 기술적인 부분은 그런 스타일이고요. 최근에 미국 텍사스 오스틴 근처에 플루거빌이라는 곳에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뉴로메카가 북미에 진출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역시 북미로 가야죠. 무조건 제약 바이오든 로봇이든 다 미국이에요. 미국을 공략 못하면 다 조그만, 정말 코딱씨만한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을 가죠. 왜 덴마크에, 덴마크가 로봇의 강자죠. 그런데 왜 덴마크 로봇 회사들조차도 다 미국에 투자를 받을까요? 덴마크 로봇 회사도 더 크려면 결국 미국에 투자를 받아야 되고 미국에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뉴로메카같이 작은 기업은 더욱더 그럴 것이고요. 뉴로메카에서 제일 유명한 건 협동로봇 인디죠.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도하는 시장이고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두산도 여기서 놓칠 수 없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협동로봇이 저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너무 아쉽잖아요. 두산은 지금 지지회사로 상장이 돼서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면 이 뜨거운 열광의 효과를 받을 수가 있는데 빨리빨리 하고 싶겠죠, 지금. 안 그래도. 그래서 지금 뉴로메카는 협동로봇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는 4위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뉴로메카 이런 협동로봇 회사들이 지금 FNB에서 뜨거운 활약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뉴로메카도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쓰이고 있죠, 이미. 교촌치킨도 그렇고 고피자도 그렇고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에 로봇팔들 보이면 고속도로 휴게소는 특히나 투명창으로 돼 있어서 안에 다 보이거든요. 로봇팔 같은 거 있는 거 많을 거예요. 좀 큰 대형 휴게소 가면. 그래서 여기서 활약하고 있는 협동로봇의 브랜드가 인디입니다, 인디. 얘가 충돌감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협동로봇은 사람하고 같이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혹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치킨을, 라버트 치킨,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말했잖아요, 유튜브 중에. 조리 과정 찍어서 아무 멘트 없이 하는 거 있잖아요, 수백만 구독자 있는 거. 거기서 보면 반죽을 해준 다음에 걔가 튀기는데 예를 들어 동선이 겹쳐버리면 팔하고 부딪혀서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돌감지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해줘요. 작업자의 안전이 보장되죠. 그리고 비전센서를 통해서 작업 교시가 가능한 것이고요. 현재 공장이 대전 유성구에 있어요. 서울에는 본사가 있고요. 공장이 아니라 그냥 본사입니다. 사무실 같은 거죠. 그런데 이거를 포항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포항은 아시다시피 지금 오랫동안 아까 전에 나왔던 포스코홀딩스, 그 이전에 포항제철. 포항제철이 있는 곳이고 그런 공단이 크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포항시랑 협업을 했어요. 대전공장을 이전하겠다. 2, 3년 후에 서울 본사도 포항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을 이전하면 생산 능력이 연간 12000대로 늘어나고요. 지금 현재는 1200대 규모예요. 그러니까 10배로 늘린다는 거죠. 지금 쓰이는 데가 워낙 많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라 트렌드도 그런 건데 지금 일을 아무도 안 합니다. 지금 며칠 전에 뉴스 보셨죠? 20, 30대. 일이 뭐죠? 왜 일을 하죠? 그렇죠? 20, 30대 일을 안 하는 인구가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 기록 중에서. 왜 그러냐면 인건비가 상승을 했는데도 많이 줘도 안 해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인건비가 상승해서 최저시급은 지금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데 일을 안 해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 누가 맺고입니까? 거기다가 시니어들을 다 태가지고 어려운 힘든 거를 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로봇 산업이 지금 덮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10배로 늘리는 거죠. 2024년에는 연간 18000대까지 증가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로메카를 비롯해서 지금 새로 상장된 두산 로보틱스에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이런 협동 로봇 시장은 인간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공간에 있는 인간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 그럼 로봇의 숫자를 당연히 늘려야겠죠. 사장 입장에서 사장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몸져 누워가지고 병원비가 더 나오니까 그거를 로봇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는 판단이 다들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동 로봇 시장의 성장은 앞으로도 꾸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협동 로봇의 강자 뉴로메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가격 전략 좀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비슷하죠. 이것도 왠지 성공할 것 같은데요. 고점을 딱 돌파한 뒤에 고점을 눌러가지고 지금 거길 다지고 있죠. 여기가 이제 확인이 되면 또 한 번 날릴 수가 있겠죠. 이게 순환매가 돌아오면 아직도 죽지 않았어요. 지금 이 로봇주가 굉장히 크게 달린 다음에 지금 이격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격 조정을 하지 죽지가 않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는 시점에 맞춰서 또 한 번 협동 로봇의 순환매가 불 수도 있다. 이런 거를 판단을 하시면 물론 한 종목에 한 업종에 집중해서 그냥 파시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이런 약간 순환매를 즐기시는 분에게는 이렇게 강하게 갔다가 이격 조정하고 있는 거. 얘네들을 이제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 있는 게 훨씬 좋은 전략이죠. 오늘 뉴로메카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